62장 63장 밀드레드와 떨어져 있으면 마음은 따분하고 불안해지기만 했다. 불현덕 그림 구경이라도 해서 슬픔을 잊어보려고 국립미술관에 들어가 보아도 다른 관광객들처럼 그냥 지나쳐버릴 뿐 어느 그림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 없었다. 지난달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을 다시 사랑해볼 기회가 올지도 의심스러웠다. 64장 전에는 독서가 가장 즐거웠으나 지금은 모든 책도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65장 이런 사랑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노예 상태를 그는 몸부림치도록 싫어했다. 그는 죄수와 같이 자유를 갈구하고 있었다. 65장 어떤 날 아침에는 눈을 뜨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때도 있었다. 마음은 하늘을 날 듯 상쾌했다. 이제는 자유다. 이제 사랑 따윈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디 정신이 독독이 들며 고통이 마음 깊숙이 가라앉아 조금도 낫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미친 듯 밀드레드를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멸하고 있었다. 그는 혼자 생각했다.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고통이 있을까. 원래 필립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 속 깊이 파고들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여러모로 생각하는 성미였지만 이러한 지경이고 보니 이 굴욕적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밀드레드를 정부로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가 고민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성에 대한 갈망 바로 그것이었다. 따라서 그것만 충족시켜주면 그를 휘감고 있는 견디기 어려운 이 쇠사슬에서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밀드레드가 전혀 그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정열적으로 키스할 때면 그녀는 본능적인 혐오로 몸을 빼기 일쑤였다. 관능적인 점이 전혀 없었다. 어떤 때는 파리에서 겪은 아슬아슬한 정사를 말해줌으로써 질투심을 자극해도 그녀에게는 드러나만한 이야기였다. 한두 분은 찻집에서 일부러 딴 자리에 앉아 당번 여종어분과 시시댁거리도 보았으나 밀드레드는 전혀 무관심했다. 언어모로 보나 일부러 꾸미는 태도 같지는 않았다. 그래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늘 당신 테이블에 앉지 못했는데 한 번은 여까지 가는 도중에 넌지시 속을 떠본 일이 있었다. 당신 테이블이 붐비는 것 같아서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별로 부정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가 벌인데도 여자 쪽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무라는 기색이라도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히려 나무라 주는 편이 그에게는 위안이 될 것 같았다. 그래요. 날마다 같은 테이블에만 앉기보다는 그 편이 나을 거예요. 때론 딴 여자의 테이블에 앉아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죠 뭐. 그러나 생각할수록 여자 쪽에서 완전히 자기의 소유물이 되어주는 것 말고는 벗어날 길이 없을성 쉽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그는 그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마술의 힘으로 추앙골이 되어 다시 본 뒤 모습을 찾기 위해 약을 찾아 헤매는 기사와 똑같았다. 희망은 단 한 길밖에 없었다. 밀드레드는 늘 파리 구경을 하고 싶어했다. 대부분의 영국인에게 그렇듯이 그녀에게도 파리는 유행과 향락의 중심이었다. 그 여자도 최신 유행품을 런던의 거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루그루 백화점에 대한 대선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 한 사람은 신혼여행 때 파리에 갔는데 온종일을 루그루에서 지냈다고 한다. 두 사람이 물랭루저인가 어디에인가 갔을 때에는 하루도 새벽 6시 전에 침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 여자가 말했다. 만일 여자가 자신의 욕망에 응해만 준다면 그것이 설사 파리행이 이루어지는 보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일지라도 무방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욕망이 충족만 된다면 조건은 아무래도 좋았다. 미약이라도 먹여볼까 하는 쑥스러운 연극 같은 공상도 해보았다. 흥분시켜 볼 생각으로 술을 권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공교롭게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보기에 좋다고 즐겨 삼패인을 주문시켜 놓고는 고작해야 반컵 이상은 마시지 않았다. 크다란 컵에다 가득 술을 따라고는 입 한 분 대지 않은 채 남기기가 일수였다. 이렇게 해놔야 종업원들이 당신의 인품을 알아보는 법이에요. 여자는 말했다. 필립은 여자의 태도가 유달리 친근해 보이는 어느 날 말을 꺼내보았다. 3월 말에는 해부학 시험이 있고 그 다음 일주일은 부활절 그때는 밀드레더도 3일 동안 휴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봐요 그때 둘이서 파리로 가요 안 가겠어요 재미있을 텐데 그는 불쑥 말을 꺼냈다. 갈 수 있겠어요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이것만은 그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적어도 25파운드는 들 것이다.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지갑 밑바닥을 탈탈 털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런 거 아무려면 어때요 안 가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엔 그게 듣고 싶어요 결혼도 안 한 남자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는 평화의 거리 광경을 이야기하고 폴리 베르지엘의 호화스러움을 설명해 주었다. 누브로와 목마르세 백화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캬바렛이 내안과 아베이 기타 외국인들이 즐겨가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는 그 자신이 사실은 멸시하는 파리의 일면을 분드려야 한 색채로 걸어가며 들려주었다. 그리고 꼭 같이 가자고 열심히 설득했다. 말로는 곧잘 날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왜 결혼하자고 앉혀?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제까지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아직 1학년이고 앞으로 6년 동안은 한 푼도 버려드리지 못할 테니까 아니 당신을 남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이 무릎을 꿇고 애원한데도 난 결혼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 결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막상 그 문제를 고려해 볼 때면 의뢰 꼭무니를 빼고 말았다. 파리에 있을 때도 그는 결혼이란 결국 속물들이 만들어낸 우스꽝스러운 제도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더욱이 그러한 영구적인 결합은 그에게 파매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말하자면 중류 계급의 본능으로 그러한 역없다이와 결혼한다니 천만의 말씀이라는 심정이 굳게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드리는 날이면 의옷한 의사가 될 리도 만무하겠고 남은 돈은 의사 자격을 딸 때까지 버티기도 어려운 처지였다. 아이는 그럭저럭 안 낫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내 한 사람 먹여 살린다는 것도 지금 그의 처지로서는 어려운 일같이 보였다. 그는 불현듯 저속하고 행실나쁜 여자에게 얼메여 살던 크론쇼 생각을 하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머리만 점잖은 채하고 마음은 천하 밀드레드 같은 여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눈이 눈에 훤했다. 결혼만은 절대로 안 될 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도 결국에는 이성의 문제로 그의 감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방향으로 내닫고 있었다. 결혼이야 내 것이 된다면 결혼인들 마다 하겠는가? 장래의 걱정은 장래에 가서 하면 될 것 아닌가? 설령 불행하게 끝맺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원래 필립은 한 번 없던 것을 생각하면 끝장을 보고 마는 성미였다. 그 밖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그대로 적당한 것이라고 믿는 점에서는 조금도 남에게 빠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결혼 반대의 이유로 생각해 온 분별이 있는 논거는 차례차례 자신이 스스로 팽개치고 말았다. 하루하루 나를 거듭함에 따라 연모의 정은 더해갈 뿐이고 채워지지 못한 연정은 분노와 원안으로 바뀌어가고 말았다. 재결할 결혼이라도 해보자. 그때 내가 받아온 고통을 한꺼번에 보상하고 말 테니 두고 보란 말이야. 그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 드디어 고뇌를 이기지 못한 어느 날 밤 조그마한 그 소 식당에서 갈로 열고 요즘은 오는 횟수가 잦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그마한 그 소 식당에서 식사를 끝내자 그는 먼저 말을 끄집어냈다. 지난번 당신의 말 대체 무슨 뜻이죠? 만일 내가 결혼을 신청한대도 싫다. 그 말인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나 이젠 당신 없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당신과 같이 있고 싶다고요. 내 마음을 이겨내버리고 무척에도 써보았지만 어디 마음대로 돼야죠? 나하고 결혼합시다. 소설 따위나 주워 읽은 여자라서 이러한 층을 다루는 데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필립. 삐에 사무치게 고마워요. 쓸데없는 소리는 말아요. 결혼해 주는 거죠? 그는 또다시 물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억지를 쓰는 듯한 말투였다. 놀란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혼하자는 거죠? 지난번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마 남은 돈이 1,400파운드쯤 될 거예요. 혼자 사나 둘이 사나 생활비는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든 면허를 따서 병원의 외무 근무를 마칠 때까지 이것으로 살면 그 다음엔 조수자리도 얻을 수 있고. 그럼 6년 동안은 한 푼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일주일에 고작 4파운드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잖아요? 3파운드도 조금 더 될 거예요. 수업료도 내고 해야 하니까. 그럼 조수가 되면 얼마나 받아요? 주급 3파운드. 그럼 그만큼 공부를 하고 그동안 모은 많지도 않은 재산을 써가며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나중에는 겨우 3파운드밖에 안 되는 수입으로 생활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현재 제 수입이나 다름없군요.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럼 결혼은 싫단 말인가요? 목소리가 어느새 거칠었다. 당신을 향한 내 애정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일에는 자기 생각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결혼도 좋지만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바에야 결혼해서 뭘 하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지 않나요? 만일 사랑만 있다면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될 텐데? 하긴 그럴지도 모르죠.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바싹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포도주 한 잔을 드리켰다. 저기 나가는 저 여자 좀 보세요. 바로 저 모피 외투는 브릭스톤의 복마르쉐에서 산 거예요. 지난번에 갔을 때 진열장에 걸려 있었어요. 필립은 썬 웃음을 지었다. 왜 웃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작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렇게 진열장에 내놓은 것은 절대로 안 사겠다고요. 남들이 얼마에 샀는지 모두 값을 알거든요. 나로선 도저히 당신이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 모양으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선 금세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당신이야말로 싫어요. 여자는 무척 불만스러운데 말했다. 저라고 그 외투가 눈에 뜨이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작은 어머니한테. 당신이 작은 어머니께 무슨 말을 했건 내가 알 게 뭐야. 그는 참을 수 없어 여자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한테 말할 땐 그런 나쁜 말은 상가세요. 그런 말 내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필립은 가볍게 웃었지만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화가 잔뜩 나서 여자를 쏘아 보았다. 미워했다. 경멸했다.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웠다. 아, 내가 조금이라도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 건데. 마침내 그는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되다니 나야말로 정말 바보죠. 정말 지독한 소리를 하는군요. 여자는 몹시 불쾌한 듯이 불쑥 말했다. 그렇죠. 그는 웃기 시작했다. 자, 파빌리언 극장에나 갑시다. 바로 그런 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길길거리며 웃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불행하게 했다면 왜 또 나에게 파빌리언 극장에 가자고 하죠? 난 언제든지 집으로 곧장 가겠어요. 그건 말하자면 당신과 떨어져 있기보단 함께 있는 편이 낫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죠.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똑바로 말해주세요. 필립은 소리 내고 웃었다. 내가 말을 하면 당신은 두 번 다시는 말을 하려 들지 않을 텐데 이렇게 62장이 끝났습니다. 63장 필립은 3월 말의 해부학 시험에서도 또 낙제했다. 그는 던스포드와 함께 자신의 골격 표본을 써서 공부했다. 서로 질문을 해가며 사람의 뼈에 대해서는 온갖 부분에서부터 소결절, 배설기관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그의 외다시피 했다.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 나가자 필립은 완전히 흥분하여 무언가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자기 대답이 모두 틀린 것처럼 생각되어 바른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낙제할 것이 뻔했으므로 이튿날은 시험 결과를 보러 가지도 않았다. 이 두 번째 실패로 그에게는 열등, 태만한 학생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었다. 그러나 그걸 별로 마음에 두지는 않았다.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아무리 밀더래더라 하더라도 남 못지않은 상식은 있을 터이고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특히 품행이 좋지 못한 여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론이 있었는데 어떠한 여자라도 이쪽에서 끈기있게 버티기만 하면 결국에는 함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화가 나더라도 참고 사소한 친절로 상대를 조금씩 넘어뜨려가고 되도록 여자의 육체적 피로 같은 것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친절에는 어느 여자나 퍽시 꽤 감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날마다 근무 중에 여러 불쾌한 일이 따르기 마련이니 그런 때 여자 마음이 피신체가 되어주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했다. 그는 늘 파리에 사는 친구들과 그들이 찬미하는 미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말하는 인생에는 매력이 있고 즐거운 향락이 있고 천한 점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자기 자신의 추억에다 미미라든지 루돌프다든가 뮤제트며 그 밖의 여러 작중 인물들의 사랑 이야기를 엮어 노래와 웃음으로 미화된 가난한 생활 이야기와 미화 청춘으로 낭만화된 방탕, 방자한 연애 이야기를 밀드레드의 귀에 열심히 들려주었다. 여자의 편견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는 절대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단지 그것이 편협한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싸워나가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여자의 쌀쌀 맞음에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무관심에도 결코 화내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그는 여자를 너무 실증나게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애써 붙임성 있고 재미있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화를 내지 않았고 별다른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불평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나무라지도 않았다. 여자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려도 다음 날은 웃는 얼굴로 대했다. 변명을 하면 뭐 괜찮아 하고 가볍게 넘겼다. 적어도 그녀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전에는 그의 과격한 성품이 여자를 실증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쾌한 감정은 되도록 가슴속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었다. 정말 그로서는 모든 것이 영웅적인 노력이었다. 본 뒤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밀더레드도 아니었고 이에 대한 말이 그녀 입박으로 나온 적도 없었으나 효과는 뚜렷이 나타났다. 전보다 훨씬 터놓고 이야기했고 하찮은 불만도 곧잘 호소하게 되었다. 불만이라면 여 지배인에서부터 동료 숙모에 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자질구려한 것들 뿐이었다. 불만이 여전히 부질없는 것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필립은 결코 싫은 얼굴을 하지 않고 잘 들어주었다. 내가 좋다느니 어떻다느니 말 안 할 때의 당신이 제일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건 무척 고마운 얘기인데 그는 웃었다. 지금 그 말이 얼마나 그를 낙심시켰는지 또 잇도록 가볍게 대답하기까지 얼마나 쓰라리 노력이 필요했는지 그녀는 전혀 알리가 없었다. 가끔은 키스해도 좋아요. 나도 별로 나쁘지 않고 당신도 무척 즐거워하니까. 예때로 그녀가 먼저 식사를 청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그는 여자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에 몹시 기뻐 얼절 줄을 몰라했다. 딴 사람한테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자는 변명이라도 하던 말했다. 하지만 당신한테는 얘기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로서는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지요. 그는 빙글빙글 웃으며 대답했다. 사울도 다 지나간 어느 날 밤 그녀가 또 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다. 좋아요. 그런데 식사한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음... 전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앉아 이야기나 나누지 않겠어요? 어때요? 좋죠? 물론 좋고 말고요. 석 달 전만 하더라도 하루 저녁을 이야기로 보낸다는 것은 무척 지루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조금은 자기 생각도 하게 되었구나 그는 생각했다. 화창한 날씨였다. 거기에 봄이라는 계절이 필립을 한층 들뜨게 했다. 요즘에 와서는 하찮은 일로도 곧잘 만족했다. 이대로 여름이 되면 참 좋겠죠? 합성 2층 좌석에 앉아 소호까지 가면서 관로 속에 마찰을 세내고 어찌고 그런 사치는 그만둡시다 하고 여자 쪽에서 말했었다. 합성 2층 좌석에 앉아 소호까지 가면서 그는 말했다. 일요일마다 템스 강변에서 지낼 수 있어요. 바구니에 도시락을 넣어 가지고 가서 여자는 열번 미소를 띄었다. 그는 신이 나서 여자의 손을 잡았다. 여자는 별로 손을 빼려고도 하지 않았다. 조금은 내가 좋아진 모양이죠? 그가 웃으며 말했다. 바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데 같이 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 무렵 두 사람은 이미 소호식당 단골이 되어 있었다. 들었으니까 이 여주인이 웃으며 맞아주었다. 종업원이 인사를 했다. 오늘은 제가 주문할게요. 밀드레드가 말했다. 필립은 그녀가 오늘따라 유달리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메뉴를 넘겨주었다. 그녀는 좋아하는 요리를 골라 주문했다. 워낙 나오는 요리의 종류가 적어서 두 사람은 거짓 요리를 벌써 여러 번이나 먹었다. 필립은 무척 기분이 좋아 여자의 눈을 물구름이 바라보기도 하고 핏기 없는 볼의 매력을 핥듯이 바라보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신기하게도 담배를 한 대 뽑아들였다. 그녀는 평소에는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난 여자가 담배 피우는 거 정말 싫어요. 그리고 잠시 주저한 뒤에 말했다. 당신 놀랐죠? 오늘 밤 저녁을 사달라고 해서? 기뻤어요. 그런데요 필립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는 힐껏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약간 가슴이 들컹했지만 이미 그런데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말해봐요. 그는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또 바보 같은 말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저 결혼할까 해요. 어?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그는 몇 번이나 생각했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상상해 본 일도 있었다. 그때 느낄 절망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다. 차라리 자살을 할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미칠 것 같은 분노를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절망을 너무나도 완전히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상 닥치자 맥이 탁 풀어지는 느낌들 뿐이었다. 마치 기진맥진한 중환자가 어떻게 되든 아무래도 좋으니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심정과 비슷했다. 저도 그럭저럭 시들 나이예요. 이자 나이 24시면 이제 들어앉을 때도 떼었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카운터 저쪽에 있는 여주인을 바라보았다. 다음에는 한 여자 손님 모자에 붙은 빨간 키트를 거기 쏘아보았다. 당신이라면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쯤 해주어도 좋잖아요. 뭐? 내가? 어쩐지 거짓말 같은 기분이 드는데 꿈에서는 가끔 보았지만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당신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대서 우쭈렸던 내가 우스궁스럽게 느껴지는군요. 그래 상대는 대체 누구죠? 밀러예요. 여자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밀러? 임마리는 필립도 입을 딱 벌렸다. 그 사람하고는 벌써 몇 달이나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지난주 어느 날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찾아와서 구원했어요. 돈도 꽤 잘 버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일주일에 7파운드밖에 안되지만 앞으로는 희망이 많다나 봐요. 필립은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 보면 그녀는 처음부터 밀러가 좋았던 것이다. 그 남자는 그녀를 즐겁게 해주었다. 더구나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어떤 이국적 매력이 무의식 중에 그녀에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그는 입을 열었다. 그렇담 할 수 없죠. 제일 비싼 값을 치른 사람한테서 떨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렇고 결혼식은 언제인가요? 오는 토요일. 모두에게 벌써 말해두었어요. 필립은 갑자기 가슴이 재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빨리 우린 등기소에서 그냥 결혼하려고 해요. 그게 좋다고 밀러가 말했어요. 필립은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한시바삐 헤어지고 싶었다. 이대로 돌아가 잠이 들어버렸으면 싶었다. 주인에게 계산을 부탁했다. 자 그럼 마차로 빅트로이오까지 데려다주죠. 그러면 기차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함께 가주지 않겠어요? 당신만 좋다면 오늘은 사양하고 싶군요. 좋을 대로 하세요. 여자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일 차 시간에는 만날 수 있겠죠? 아 이젠 나도 끝장을 내는 게 좋겠어요. 이 이상 자기가 자기를 불행하게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마차 요금은 치러세요. 그는 여자에게 고개를 끄덕하더니 억지로 웃었다. 그러고는 합성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자기 전에 파이프를 피워보았지만 거의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별로 고통은 없었다. 베개에 머리를 대기가 무섭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64장 그러나 이튿날 새벽 3시쯤 깨어난 그는 그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밀들애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머리 속에서 떨쳐내려 애썼지만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다.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같은 생각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결혼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젊은 처녀가 혼자 벌어먹기에 인생은 확실히 너무나 냉혹하다. 안락한 가정을 꾸며줄 만한 남자가 나타났다면 결혼에 동의했다고 해서 조금 더 나무랄 일은 못된다. 그녀 처지에서 보면 필립 같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확실히 미친 짓임에 틀림없으리라. 만일 그런 가난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뿐일 텐데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여자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른 모든 인생사와 마찬가지로 인정해야만 하는 음련한 사실인 것이다. 필립은 여러 가지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속 깊은 밑바닥에서 상처받은 자존심이 보였다. 애초에 그의 연애도 이 상처입은 자존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겪는 불행의 대부분도 마음 깊숙이 자리한 상처받은 자존심이 만든 것이었다. 그는 여자를 경멸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도 경멸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았다. 그러나 똑같은 계획이 몇 번이고 머릿속에 맴돌 뿐 부드럽고 창백한 여자의 뺨에 키스한 추억이며 길게 꼬리를 빼는 여자의 목소리가 몇 번이나 그러한 생각을 파고들어왔다. 해야 할 공부는 산뜸이 같았다. 여름에는 전에 낙지한 두 과목 말고도 화학시험까지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병원에서 친구들을 일부러 멀리해왔으나 이제는 친구가 그리웠다. 단지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다. 2주일쯤 전에 헤이브드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요 며칠 사이 런던을 지나가게 되었으니 식사나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귀찮은 생각에 거절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다시 미술 시즌이 되어 돌아오는 모양으로 이번엔 필립도 편지를 써보기로 했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다. 이제 일어나도 좋을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어쩐지 마음이 조금 즐거웠다. 피곤해서인지 얼굴빛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아침을 먹고 나자 또다시 넓은 세계 속에 끼어든 느낌이 들었다. 고통도 얼마쯤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 강의를 들을 생각은 없었으므로 대신 육회군 백화점으로 가 밀드렛의 결혼 축하 선물을 샀다. 한참 망설이다 결국 화장품 세트를 사기로 했다. 값이 20파운드나 되어 그에게는 좀 힘겨운 선물이었지만 얼른 보아 화려하고 속된 점이 있었다. 그녀라면 값을 정확히 알 것이다. 그녀는 기뻐하겠지만 동시에 그녀를 모욕하는 그런 것을 보내야 하는 그의 심정은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슬펐다. 빌립은 밀드레드의 결혼식 날을 불안한 심정으로 기다렸다.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 헤이브드역에서 온 편지를 읽고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아침 일찍 도착할 테니 빌립에게 함께 나와서 숙소 찾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해 온 것이다. 아무데나 정신을 쏟고 싶었던 그는 곧 시간표를 조사해 헤이브드가 이용할 만한 열차를 찾아내었다. 그는 마중을 나갔다. 옛 친구와의 재회는 실로 감격적인 무엇이 있었다. 화물은 여기에 맡겨둔 채 두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 나왔다. 어디까지나 헤이브드답게 가장 먼저 한 시간 정도 국립미술관을 둘러보자고 했다. 오랫동안 그림을 보지 않았으므로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도 한 번쯤은 보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몇 달 동안 필립은 예술이며 서적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을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다. 파리 시절 이후로 헤이브드는 프랑스 근대 시인에 골몰했는데 그 무렵 프랑스에는 시인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필립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신인의 이름도 적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그림 이야기를 나누며 화랑을 한 바퀴 돌았다. 화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두 사람은 완전히 흥분했다. 태양은 빛나고 공기는 따뜻했다. 공원에 가보지 않겠어? 방은 점심 먹고 나서 찾아도 돼. 헤이브드가 말했다. 공원의 봄은 아주 상쾌했다.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나무의 실록은 하늘을 배경으로 파랗게 피어나고 새하얗게 빛나는 하늘에는 흰 구름이 점점 떠 있었다. 그림 같은 호수과에는 건의 기병연대의 병사가 회색빛으로 뭉쳐 있었다. 병사, 이거는 집사자입니다. 병들이 사는 기숙사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병사가 회색빛으로 뭉쳐 있었다. 잘 정돈된 주의 풍경은 마치 16세기 회화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떠오르게 했다. 그것은 너무도 못가적이고 꿈꾸는 듯한 숲속의 계곡만을 떠오르게 하는 와토의 그림과는 달랐고 차라리 산문적인 장, 바피스트, 페이트의 그림을 떠오르게 했다. 필립의 마음은 가볍게 띠놀았다. 지금까지는 겨우 책에서만 읽었지만 이제 비로소 예술이란 갈로 속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을 보는 그의 눈에는 언제나 예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비로소 예술이란 인간의 영혼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필립과 헤이버드 두 사람은 점심을 먹기 위해 이탈리아 음식점으로 들어가 유명한 포도주, 키안티를 주문했다.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는 이어졌다. 그들은 하이델벨그의 친구들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리에 있는 필립 친구들의 이야기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림이며 도둑관을 논하고 나아가 인생 문제에 관해서까지 토론했다. 그때 갑자기 필립은 시계 종이 세시를 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 아마 지금쯤 밀드레드는 결혼식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무언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인해 잠시 헤이버드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유리잔에 키안티주를 가득 따랐다.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아서 금방 취기가 올랐다. 어쨌든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토록 명석이었던 머리인데도 몇 달 동안 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대화만으로도 완전히 취해버렸다. 취미가 같은 이야기 상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처럼 아름다운 날에 방 찾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더니 그게 될 말인가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쉬어요. 방은 내일도 월요일에도 찾을 수 있으니까. 좋아 찬성이야. 그럼 뭘 하지? 헤이버드가 대답했다. 일패니짜리 기선을 타고 그리니츠에나 가는 게 어때요? 헤이버드는 대찬성이었다.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웨스트 민스트 다리까지 갔다. 그들이 다다르자 마침 배가 떠나리는 참이었다. 잠시 뒤 필립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처음으로 파리에 갔을 때가 기억나네요. 아마 클루턴이었을 거예요. 미, 아름다움을 믿자입니다. 미란 화가나 시인을 만나 처음으로 사물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장황한 말을 늘어놓았죠. 과연 미를 창조하는 것은 화가나 시인이에요? 그 사물 자체는 지오토의 종류나 굴뚝 공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결국 아름다움이란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깊은 감동을 통해서 점점 풍부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낡은 것이 새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키츠의 시는 써인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뒤로 백여 년 동안 수많은 연인들이 그것을 읽었고 또 마음의 고뇌를 아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측하는 풍경 중 무엇이 필립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했는지 그는 헤이버드의 추측에 내맡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보다도 이러한 추측을 하도록 안심하고 내맡힐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즐거웠다. 지금까지 살아온 기나긴 인생에 대한 갑작스러운 반동이라 할지라도 그의 감동은 너무나도 컸다. 런던 대기의 부드러운 오색 광선이 회색빛 석조 건물에 마치 파스텔화 같은 부드러움을 주고 선창가와 창고 건물이 몰려오는 곳에는 일본 판화와 같은 음숙한 아름다움이 감들고 있었다. 배는 천천히 내려갔다. 대형 제국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템스의 강폭이 점점 넓게 펴지며 배의 왕래가 마치 옷감을 짜듯 빈분해졌다. 필립은 이러한 자인을 그토록 아름답게 만든 화가나 시인들을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며 가슴이 뿌듯해졌다. 마침내 런던의 푸울에 따들었다. 아,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웅장한 풍경. 그는 다시 상상력의 날개를 펴기 시작하여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떠한 인물이 오래 내렸던가를 생각했다. 보스웰을 그느린 존슨 박사였을까? 아니면 군함을 탄 늙은 피버스였을까? 아무튼 그것은 영국의 역사와 낭만과 모험정신의 일대 장관이었다. 필립은 눈을 빛내며 헤이버드를 보았다. 친애하는 찰스 디킨스군. 자기 감동의 주에 미소를 지으며 중을 대듯 끊어 말했다. 자네 그림 공부를 그만두고 섭섭하지 않았나? 아니요. 그럼 의사가 좋은 모양이군. 아니, 싫어하지만 딸님을 할 게 있어야죠. 그래도 첫 두 해 동안의 공부는 정말 진저리가 나요.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내게는 과학적인 소질이 조금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금방 직업을 바꿀 수도 없지 않아? 아니, 할 거예요. 그만두지는 않아요. 그럭저럭 하다가 병원에라도 들어가는 날이면 좀 더 취미가 붙을지도 모르죠. 나라는 인간은 아무래도 인간 그 자체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사만큼 자유로운 직업은 없어요. 지식은 모두 머리에 있겠다. 나머지는 기계와 약을 넣은 가방 한 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럼 개업은 안 할 작정인가? 당분간은 안 할 생각이에요. 병원 근무가 끝나면 곧장 선의가 되려고요. 동양에 가보고 싶어요. 말레이반도, 샤암, 중국 이런 데를 돌며 그곳에서 뭐든지 할 거예요.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선 인도에서는 콜레라 박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도 그와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 무슨 일이든 하면 되죠. 나는 세계를 두루 구경하고 싶어요. 돈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면 의사가 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있나요? 드디어 그리니치에 닿았다. 인위고 존스가 설계한 품위 있는 건물이 강변을 향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 봐, 바로 저기가 틀림없어요. 그 재기란 녀석이 진흙 속에 들어가 동전을 찾았다는 곳이. 필립이 말했다. 두 사람은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남노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왁자찌클하게 놀고 있었다. 여기저기 늙은 선원이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백년 전 풍경 그대로였다. 그러면 파리에서 보낸 인연을 그냥 흑대히 보낸 셈이 아닌가? 헤이워드가 물었다. 흑대히 보냈다고요? 헤이워드, 저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나무 사이로 비친 햇살이 땅에 그린 저 무늬를 봐요. 그리고 또 저 하늘, 이봐요. 만일 내가 파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 하늘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모르고 말았을 거라고요. 헤이워드는 필립이 갑자기 울음을 참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왜 그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만 감상에 빠져서. 지난 반년 동안 난 너무 아름다움에 굶주려 있었거든요. 전에는 퍽 산문적이었던 자네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재미있군. 농담 말아요. 재미로만 한 소리가 아니니까. 필립은 웃었다. 자, 차라도 한 잔 마시러 가자고. 이렇게 해서 64장이 끝났습니다. 65장 헤이워드의 방문은 필립을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하루하루 밀드레드를 잊어갔다. 깊은 혐오감에 쌓여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다. 어찌하여 그토록 부끄러운 사랑의 노예가 되었는지 스스로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밀드레드를 생각할 때마다 오직 분노와 정오만이 끌어오를 뿐이었다. 하여튼 그녀는 그에게 이토록 지독한 굴욕을 맛보게 한 여자였다. 그는 이제 그녀의 모습이며 행동 하나하나에서 결제만을 한껏 부풀려 떠올리기에 이르렀다. 그는 여자에게 사랑을 느낀 자신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다. 결국 내가 얼마나 약한 인간을 증명한 것이다. 그는 혼자 생각했다. 이번 사건은 말하자면 야회나 그와 비슷한 자리에서 저지른 실수로 전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있는 것 말고는 달리 보상할 방법이 없었다. 그가 빠졌던 타락을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었다. 말하자면 허물을 벗은 뱀과 같았다. 낡은 허물을 그는 정오에 찾아 바라보았다. 자기를 다시 되찾았다고 생각하자 그는 몹시 기뻤다. 그 미친 듯한 사랑에 빠져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기쁨을 잃었는가. 그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아, 사랑 같은 건 이제 질렸다. 그런 것이 사랑이라면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다. 소포 클래스였나요? 필립이 물었다. 생명을 파먹는 사랑의 야수로부터 하루빨리 풀려나게 해 줍소사 기도한 것이 그는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주위의 공기만 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처럼 들이마셨다. 듣고 보는 모든 사물을 대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겁기만 했다. 그리고 그 미친 듯한 한때를 반년의 고역이라고 불러보았다. 하이웨드가 런던에 자리 잡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느 날 필립은 블랙 스테이블에서 붙여온 엽서 한 장을 받았다. 어떤 화랑에서 연 전라미의 초대에 대한 안내장이었다. 그는 헤이워드를 데려갔는데 목록을 보니까 로우선의 그림 한 점이 나와있었다. 그 녀석이 보낸 거군. 필립이 말했다. 만나보세요. 틀림없이 자기 그림 앞에 있을 거야. 그 그림은 구석진 곳에 걸려있었고 짐작한 대로 근처에 로우선이 서있었다. 초대권을 받고 모여든 화려한 사람들 틈에 끼어 그는 커다란 소프트 모자를 쓰고 흘렁흘렁한 바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딘지 무척 기가 죽은 얼굴이었다. 뛸듯이 반갑게 맞이한 그는 만나기가 무섭게 그 특유의 요설로 런던으로 이사했다는 얘기며 루드 첼리스는 결국 장부같은 여자였다느니 파리에서는 아텔리에를 빌려 살았는데 파리도 이제 실증났다느니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의 초상화를 부탁받고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한바탕 짓거리 대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함께 식사라도 하며 옛날 이야기를 모조리 터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헤이워드와는 파리에서 인사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일깨웠지만 그는 우습게도 헤이워드의 멋진 옷차림이며 말숙한 맵시에 다소 기가 죽은 모양이었다. 물론 로우선과 함께 둘이서 그 지저분하고 작은 아텔리에를 얻어서 살 때보다는 그러한 옷들이 훨씬 몸에 잘 어울리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식사를 하면서도 로우선의 뉴스는 끝이 없었다. 플라나가는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클루턴도 없어졌다. 그는 사람이 예술이나 예술가와 손잡고 있는 한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으며 유일한 길은 오직 그것들과 손을 끊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쉽게 실행하기 위해 그는 파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싸웠다고 했다. 즉 로우선은 그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덕분에 그가 이제 파리와는 인연을 끊고 해로나는 북 에스파니아의 작은 도시로 언젠가 바르셀로나로 가는 도중 기차의 차창으로 보았다고 한다. 해로나로 간다고 했을 때 모두 짐짓 슬픈 표정을 지었으나 아무도 못 가게 붙잡지는 않은 듯 했다. 지금도 혼자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 친구도 영혼이 틀린 게 아닐까? 필립이 말했다.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싸우고 있는 초인간적인 집념에는 필립도 흥미가 있었다. 다만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어서 아무도 잘 알지 못했다. 그것이 그를 병적으로 만들고 불평꾼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기도 로우슨과 같다고 필립은 막연하게 남아 생각했다. 다만 그의 경우는 그 고민이 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데 있을 뿐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이 그의 자기 표현의 방법이었으나 막상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묻는다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할 틈은 없었다. 로우슨이 첼리스 양과의 정사를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영국에서 건너온 젊은 남학생과 눈이 맞아 그를 버렸다고 한다. 여전히 추한 연애 행각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었다.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그 청년을 구해주지 않으면 그녀가 파멸시키고 말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의외로 진정인 듯했다. 필립이 느낀 바로는 로우슨이 가장 섭섭해하는 점은 다만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모델이 달아났다는 그 사실 뿐인 것 같았다. 여자란 것이 예수를 알겠어? 그냥 아는 채 할 뿐이지. 그렇게까지 말했지만 빨리 체념한 듯 곧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난 결국 그 여자의 초상화를 내장 그린 셈이야.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린 것까지도 과연 성공했느냐 하는 점에는 별로 자신이 없어. 필립은 그가 연애 문제까지도 그토록 태평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몹시 부르었다. 그는 한 해 반을 매우 즐겁게 보냈다고 했다. 게다가 훌륭한 모델을 공짜로 쓰고 그게 끝나자 별로 괴롭지도 않게 깨끗이 헤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크론쇼는 어떻게 하고 있어? 필립이 물었다. 아아 그 친구는 이제 틀렸어. 옛날 그대로의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다. 앞으로 반년만 있으면 죽을 거야. 지난 기울 폐렴을 알아서 말이야. 칠주나 영국 병원에 입원했거든. 그런데 퇴원할 때 의사가 하는 말이 죽고 싶지 않거든 술을 끊으라고 충고했다는 거야. 가엾게도 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필립의 입가엔 슬그머니 미소가 감들었다. 그래서 잠깐은 참은 모양이야. 그래도 여전히 리라에는 안 빠지고 나왔지. 안 나오고 베길 수 있나? 그런데 이전엔 겨우 오렌지 꽃물이 든 뜨거운 우유나 마시는 정도야. 아주 천치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지. 그래서 자네들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해 주었군. 자기도 알고 있어. 그런데 요 얼마 전부터 다시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어. 이제 자기 나이로는 새 삶을 얻기 힘들다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5년을 살기보다는 반년이라도 재미있게 살다 죽는 편이 낫다나? 요새 돈 때문에 무척 고생도 했어. 알른 사람한테 수입이 있을 리 없고. 게다가 또 같이 살던 여자가 굉장한 악녀라 꽤꼴치를 썩는 모양이었어. 지금도 생각나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나도 무척 존경했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말이야. 그런데 인생이 성공하는 데는 바로 그 중간계급적 속물득도 있어야 하니 정말 알고도 모를 일이야. 뭐 그 친구 재주가 없었기 때문이지. 어차피 객살 운명을 처음부터 타고난 거야. 조금도 동정을 나타내지 않는 로우선이 필립은 불쾌했다. 물론 인과라고 하면 인과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필연 속에야말로 모든 인생의 비극이 있는 것은 아닐까? 로우선이 말했다. 아 참 잊어버린 게 있어. 자네가 떠난 바로 직후에 말이야. 크론쇼가 자네한테 물건 하나를 보내왔어. 난 또 자네가 곧 돌아올 줄만 알고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고 보낼 생각은 더구나 못했어. 며칠 뒤에 다른 짐하고 같이 이리 올 텐데 웬만하면 자네가 직접 아텔리아에 와서 그것을 가져가지 않겠나? 뭔지 아직 가르쳐주지도 않았잖아. 뭐 하찮은 낡은 융단 조각이야. 아무리 보아도 돈이 될 물건은 아니지. 그런데 어느 날 크론쇼한테 대체 왜 그런 지저분한 물건을 보냈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랑스 그리어의 어떤 가게에서 15프랑이나 주고 샀다나? 페르시아 융단의 모양이야. 언젠가 자네가 인생이 뭐냐고 물은 일이 있다며? 그 융단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야. 그분 그날 무척 취하긴 했지만 말이야. 필립은 웃었다. 그래 그럼 알겠어. 받아두기로 하지. 이제 생각나는데 선생이 내게 한 말이 있었지. 아까 말한 대로 그 답은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고 그 뜻을 알아내야 한다는 요지의 말은 들은 적이 있었어. 아침부터 되자. 오잉! 감사합니다.